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 판을 가져다 그 위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에살라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카라를 불러서 믿을 만한 증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여연자를 가까이 했는데 그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에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 앞에 다메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평온이 흐르는 실로함으로는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해 날뛰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강물 고다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그들이로 넘쳐 흐르게 할 것이다 그 강물이 모든 물길을 넘고 모든 북을 넘쳐 흘러 유다까지 침범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입만 외려 그가 날개를 펼쳐 내 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래도 산산히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귀 기울이라 멀리 있는 모든 나라들아 허리를 동여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허리를 동여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전략을 세워보라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을 짓거려보라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이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음모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음모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마라 너희는 망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다고 여겨야 한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이다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골감위도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깨지며 덫에 걸리고 잡힐 것이다 나는 증거 문서를 묶어매고 내 제자들과 함께 이 가르침을 봉인하고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그분이 야곱의 집에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여기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들과 나를 보아라 우리는 시온산에 계시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과 상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대신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율법과 증거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깊일 것 동튼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고생하며 배고파하며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면 화가 나서 위를 쳐다보고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해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처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리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림에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뗄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의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던지셨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 곧 에브라인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짓고 무화과 나무가 찍혀 쓰러졌지만 우리가 백형목으로 바꿔 심겠다 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자극하셨고 그의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그러고도 여전히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펴져 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곧 종려나무와 갈대를 하루에 잘라버리실 것이니 그 머리는 장로와 기족이고 그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다 이 백성을 바르게 끌어야 할 사람들이 잘못 이끌고 있으니 그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젊은이들을 향히 기뻐하지 않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모두가 경건하지 못해 못된 짓을 하고 입으로는 몰상식한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펴져 있다 그렇다 아근불처럼 타올라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숲의 관목들을 태워버리니 연기기둥이 휘감아 올라가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땅이 타버리니 이 백성이 때감처럼 돼버렸구나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들을 아끼지 않는구나 오른쪽에서 갈라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뜯어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서 각 사람이 자기 동족의 살을 먹고 있구나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고 그들이 하나가 된 유다를 덮치고 있구나 그러고도 여전히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펴져 있다 이사야 10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악법을 공포하고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아 너희는 약한 사람들의 권익을 빼앗고 가난한 내 백성의 공의를 강탈하며 과부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고아들의 물건을 빼앗았다 벌을 받는 날에 멀리서 약탈하러 오는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망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다 쌓아두려고 하느냐 호로들 틈에서 무릎을 꿇거나 살해당한 시체들 사이에 쓰러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펴져 있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 진노의 막대기엔 아시리아야 그 손에 쥐어진 몽둥이는 내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면서 나를 경로케 한 민족을 약탈해 노횡물을 챙기고 강도 짓을 하고 그들을 길가의 진흙처럼 짓밟으라고 명령했더니 그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마음조차 품지 않고 오로지 무작정 닥치는 대로 몰살시키고 많은 민족들을 처붓을 생각뿐이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수와 지휘관들은 왕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갈러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하마토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사마리아도 다메색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미 그 우상의 나라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우상을 가진 나라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내가 이미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인들을 왜 손에 넣지 못하겠는가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맺은 오만한 마음의 열매와 기품이 넘치는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 나는 내 손에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은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이 경계선을 치워버리고 사노운 보물들을 약탈했으며 용사처럼 주민들을 굴복시켰다 마치 새가 보금자리를 차지하듯 내 손이 백성들의 재물을 움켜쥐었고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온 땅을 늘려 모았지만 날개를 퍼덕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직설이 내는 사람이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겠느냐 아니면 톱이 툭질하는 사람에게 뻑이겠느냐 이것은 지팡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휘두르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사람들을 쇠약하게 하시고 그의 재물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불태워 삼켜버리시고 병자의 힘이 점점 소진되어 가듯이 그 우거진 숲과 풍요로운 과수원을 영혼과 육체까지 몽땅 시들게 하실 것이다 그 숲의 나무들이 거의 남지 않아서 어린아이라도 수를 세워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야곱집의 생존자들은 그들을 친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 굳게 기댈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멸망이 결정됐고 공의가 넘쳐오르고 있으니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끝을 내겠다고 결정하신 대로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이집트가 한 것처럼 아시리아가 막대기로 너희를 치고 몽둥이를 너희에게 지켜들더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오래지 않아 너희에게 품었던 노여움은 풀리겠지만 내 분노가 그에게로 향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드신 것처럼 그에게 격분하셔서 채찍질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가 내 어깨에 지웠던 짐이 내려지고 내가 산이 붙어서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부서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아야스로 올라가 미구론을 지나서 믹마스의 그의 무기들을 내려놓고는 여호를 건너서 우리가 게바의 진을 쳤다라고 말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부와 사람들은 도망치는구나 딸 갈림아 울부짖어라 라이사야 잘 들어라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남미나는 도망쳤고 개빔 사람들은 피신했다 이날 아시리아는 노베 우뚝 서서 딸 시온의 산 예루살렘 언덕을 향해 그의 손을 흔들 것이다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무섭게 그 가지들을 치시니 높이 솟은 나무들이 찍혀 베어지고 키가 큰 나무들이 낮아질 것이다 그가 도끼로 숲의 일격을 가하시니 당당하던 레바논이 쓰러질 것이다 이사야 11장 이사의 줄기에서 한석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도다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애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탕질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멍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늦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이 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날의 주께서 다시 손을 뻗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신할과 하막과 해안 지대로부터 그의 남은 백성들을 되찾으실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들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며 땅끝 사방에서부터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사라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쪽 블레셋을 공격하고 힘을 합쳐 동쪽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동과 모합을 그들의 손에 넣고 안 먼 사람들까지도 굴복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바다의 물목을 말리시고 유프라테스강 위에 뜨거운 바람과 함께 손을 휘저으시며 그것을 쳐서 일곱 갈래로 물길을 걸라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처럼 그것이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큰 길이 될 것이다 이사야 12장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게 분노하셨지만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구원의 샘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선포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분이 위험있게 일하셨으니 이 일을 온 세상에 알리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치며 기뻐 외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위대한 분은 바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병건치 않은 민족들에 대한 내 호소를 듣고 변호해 주소서 오 거짓되고 악한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재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 바로 당신께서 웃기 거룩한 자융은 biography 과정에 대해서 싶 Aw pais